안녕하세요 자기 전에 HLB 주주님들이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HLB에 관해서 이것저것 상당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구요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대규모 유증까지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얘기하다가 어떤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떠올라서 유튜브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HLB는 큰 이슈가 두가지가 있었는데 9월 30일에 작년 2019년이죠 그때 임상삼상 성공 발표로 주가 쭉 했던 이슈 하나 그 다음에 유증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일에 실제로 유증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날이 끝났고 그 다음에 청약일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 이슈는 진양구 회장님이 참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참여를 한다면 또 얼마일 것인가 라는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정해진 건 없고 그 다음에 제 영상도 저의 뇌피셜 제가 생각했던 어떤 시나리오 케이스별로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지 않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HLB를 그동안 다루다 보니까 여러가지 특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종합을 해서 이런 시나리오는 어떤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케이스를 나눠 볼 수 있겠죠 케이스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을 겁니다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유증 참여 그러니까 진양구 회장님이 대주주잖아요 그래서 참여하는 케이스 그 다음에 참여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이 진양구 회장님이 유상증자를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는 왜 중요하냐면은 HLB가 진짜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라면은 당연히 대주주도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거잖아요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선사업 하는 거 아니잖아요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선사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은 안 좋은 시그널이 되겠죠 예전에 금융위기 때 워런 버핏한테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던 해치펀드들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워런 버핏이 조건을 걸었던 게 그거였죠 너네도 지분 참가해라 그러면 나도 넣겠다는데 안 넣었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첫 번째 참여를 한다는 경우에는 오케이죠 이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영호 회장님이 참여하니까 야 이거는 진짜로 대주주도 확실하게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당연히 뭐 이럴 때는 실건주 같은 거 발생할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될 텐데요 이거는 다 이제 가정입니다 제 시나리오이고 케이스별로 나눠 보는 거니까 뭐 팩트라기 보다는 그냥 이럴 수도 있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이제 워런 버핏 사례처럼 봤을 때 이제 임상하기 위한 여러 비용을 3,200억을 대려고 지금 돈을 필요로 해서 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대주주가 넣지 않고 나머지 주주들이 다 되라 이러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주주들이 많을 겁니다 대주주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 주주들이 바보로 보나 약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 실망하고 던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 주가가 좀 안 좋은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진양구 회장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만약에 참여한다면은 뭐 사실 상관없어요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게 지금 돈을 얼마를 넣어야 되냐면은 그 여기서 보면은 최소 300억 원을 동원해야 지분 시설을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돈이 있냐라는 거죠 주주 입장에서 HLB가 그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3,200억 중에 대략 10% 잖아요 300억 정도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생길 때마다 넥사로 돈을 넣고 있습니다 넥사로 지금 생길 때마다 지분을 왜냐면 여기도 지금 경영권이 지분율이 약해서 채운다는 거거든요 넥사로 가는데 도대체 이 300억 원은 어디서 조달할 수 있느냐 근데 뭐 은행은 출신이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에는 뭐 워낙에 잘하시니까 뭐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돈이 있을까 저 300억 원은 어디서 조달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대주주가 그 돈을 별로 넣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의견도 있을 테고 아무튼 그 여러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참여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안 좋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주가는 푹 떨어질 건가 아니면은 주가는 뭐 그냥 가만히 있을 건가 오르지는 않겠죠 대주주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 길어졌죠 핵심은 뭐냐면 HAB는 그동안 안 좋은 이슈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 장중에 강력한 허전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대규모 유중 할 때도 그 뉴스를 이전에 주가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를 띄우고서 그 다음에 유중이 나왔었거든요 차트를 지금 띄울 수 없지만은 한 번 급등을 했습니다 이뮤노믹으로 급등을 시킨 다음에 대규모 유중을 이제 그 며칠 뒤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제가 기억 안 나지만은 그 영상 찾아보면은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아 실적 발표할 때도 그랬죠 실적이 마이너스 7천억이었나요 그 얼마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 마이너스 날 때도 그 장중에 또 좋은 뉴스가 그 나와가지고 아 이때가 이뮤노믹이었군요 이때 이뮤노믹을 해가지고 쭉 급등시킨 다음에 실적 발표도 같이 하고 그래서 사실상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제자리에서 조금 더 오르던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HLB의 특징을 봤을 때 대주주가 만약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된다 이건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은 그 며칠 전이든 그 장중이든 아주 강력한 아껴뒀던 호재를 발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그 이상 아니면 그거랑 뭐 예상할 수 없었던 어떤 호재를 내고 그 다음에 장 그 장 끝나고 그 대규모 중에는 이제 참여를 좀 하기 힘들다 라는 그런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뭐 떨어지지 않겠죠 주가 방어가 잘 돼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참여한다 참여 안 한다 하나는 뭐였냐면은 조금만 참여한다 라는게 또 있습니다 이것도 유력하다고 보는데 이 기사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진 회장님이 자금 조달 어떻게 할거냐 라고 했을 때 HLB 지분의 담보대출을 활용이 유력해 보인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300억이란 돈이 그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급하게 조달하기는 힘들 거라 보니까 담보대출을 해서 이제 참여할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추가 담보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나와있고 그리고 전략하기에는 300억이 너무 좀 크니까 일정 부분 참여가 유력해 보인다 라고 분석을 하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3200억 중에 300억 그리고 지분이 이제 그 10% 잖아요 4조에 대략 10%는 30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0%를 빌려야 300억이 되는데 이 정도까지 하기는 좀 힘들고 뭐 이 중에 한 좀 5% 아니면 그것도 좀 더 낮게 해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 참여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3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어나겠죠 이거 외에 일어날 것은 상상 힘들고 여기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번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이미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자금 조달 방법과 참여 규모를 놓고 고민 중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참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이제 주주님들이 이거 참여한다는 거에서 주총회에서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의견도 안 나온 걸로 이제 아시는 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뉴스 기사를 보면은 실제로 진회장님의 의견을 이제 냈습니다 주총회에서 이제 누가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번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고 했습니다 주어가 있죠 진회장님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진회장님 은이라고 했으니까 진회장님이 말한 거죠 그래서 개인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일정 부분 참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아직 뭐 밝혀진 게 아니니까 참여를 한다 일부 참여한다가 아니니까 아직 뭐 정해진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방금처럼 시나리오를 짜본 거죠 그래서 제가 남기려 했던 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참여를 안 할 경우에는 장중이든 그 며칠 사이에 강력한 호재 뉴스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거든 아니면 예상치 못하는 거든 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다음에 이게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악재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참여 안 하면은 근데 HAB 특성상 이럴 경우에는 항상 장중 장후를 구분해가지고 악재는 장후에 내고 그 다음에 장중에는 호재를 내고 그래가지고 빡 하고 또 약간 두 개 해서 좀 희석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